보이스의 엽기팔랄 모든 매력을 고루가춘 탈방비인 윤은혜씨 물오른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경쾌한 음악소리가 들려오는 스튜디오에서 윤은혜씨의 화보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오늘따라 유독 윤은혜씨의 다양한 표정 경기가 뿌어입니다 이야기만 하면 척척 자동으로 깜찍한 표정이 나오는데요 역시 베테랑 무대답죠 윤은혜씨의 수영화 좋습니다 반면 프로모델 윤은혜씨는 여유가 넘습니다 각각의 복잡한 제스처로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인에서 장난꾸러기 소년까지 뭐든지 척척입니다 캐주얼 의류 화보 촬영이에요 너무 밝지 않으면서 약간 밑에 있는 그런 재미난 코드로 캐주얼을 지금 찍고 있어요 표정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집에서 매일 연습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상하겠죠? 선의 얼굴을 가진대요 윤은혜씨 그녀의 매력은 끝이 없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에 매력적인 배우 윤은혜씨를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척 여성스러우세요 제가요? 그렇다는 사람이 좀 많이 들어요 다양한 표정 이게 또 압권이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했던 촬영 중에 아마 표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은혜씨 아 심심해요 아 왜요 왜요 이게 비싼 움직임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MBC 이런 거 미워할 거예요 아 정말요? 옛날 사진 중화할 때 네 아 어리네요 네 예뻐요 예뻐요 다들 저희가 30개 가까이 표정을 준비했는데 모든 게 다 있어요 무한, 시곤, 굴끈, 허거덕, 찝찝, 헤벌레 뭐 어떤 표정이 가장 윤은혜씨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드네요 깜찍 아 이때는 어려웠고 네 웃기만 해도 귀여웠을 때여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천진난만 자고 있는 표정이 제가 아기 때랑 지금 때랑 되게 비슷한 얼굴이에요 윤은혜씨는 지금 가장 좀 내가 변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변하고 싶다 그냥 몸무게가 제발 좀 고장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2kg가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사이에 제가 몇살로 보이시나요? 저보다는 한 4,5살 오빠 아닐까요? 4,5살 정도 설마 3살, 2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28살이에요 진짜 3살? 진짜 3살? 그렇게 놀라우세요? 에벤씨의 충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장동권씨와 함께 1위를 차지한 게 있었어요 가장 술을 잘 마실 거 같아서 아 네 그렇게 주량이 세지는 않는데 항상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 같아서 네 대강 2량은 어느 정도 돼요? 소주로 치면 소주는 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맥주만? 양주프탄?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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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고 왜 그래? 2008년도에 소망하는 게 있을 거 같은데 2007년도에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한 해였는데 욕심이지만 그만큼 또 사랑을 받는다면 또 너무너무 행복할 거 같아요 2008년도 계획 잘 세우시고요 저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